그 한 가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. 팁이라기보단 좀 했으면 좋겠는 거.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. 이쯤 되면은 어떤 게 생길 때냐면 대부분의 수요 과목들 단위로 해서 메인 줄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다 되어가는 과정일 거예요. 저랑 계속 하시는 분들만 봐도 지금 계속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게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느낌이 좀 들 거고 맨날 저 인간이 소재의 성격 봐라. 관계를 설정해봐라. 재진술 연결하는 거 해봐라. 어쨌든 이건 거의 메인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 메인 줄기를 다 쌓아놓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리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때가 뭐냐면 이제 디테일이죠. 이놈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정답까지 흘러가게 되는 케이스가 될 텐데 문제는 이걸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. 그래서 내가 너네라면 실제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기도 한데 공책에 저는 왼쪽 오른쪽 페이지를 다 활용해서 무엇을 좀 했냐면 모의고사 문제번호를 싹 다 적었어요. 일단 넓게 넓게.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8, 19, 20, 21, 22 이렇게 쭉 적어. 뭐 29, 30, 31에서 34, 36, 37 이렇게 쭉 적어서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문제들 중에서 와 내가 지금 이거 대부분은 다 알랐었는데 왜 이 한 큐가 안 터져가지고 정답을 못 골랐을까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순간순간들이 있어. 특히나 너네 이 교재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하는 문제들도 대부분 알겠는데 왜 이 한 큐의 단어 또는 어떤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한 생각 이게 안 잡혀가지고 자꾸 오답으로 가는구나 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난 어떻게 했냐면 문제번호 옆에다가 내가 1년 동안 겪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적었어. 1년 내내. 너 이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거 고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. 때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를 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어 한 개가 안 돼가지고 정답이 안 되는 그런 약간 인간적 실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거 아니면 대부분 또 많이 여러분들이 겪는 것이 지문은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알겠는데 왜 선지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너무 과하게 의역을 해서 이것도 정답으로 바꿔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그거 어떻게 고칠 거냐는 거예요. 얘들아. 그 고치는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 이 노트가 지금도 내 고등학교 때 썼던 노트가 있는데 지금도 펴보면 저만의 말투로 각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오늘 2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 요 옆에 이렇게 적는 거지 예를 들어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21번 이렇게 적고 옆에다가 야 밑줄에 함몰되지 말고 주변 잘 보기 뭐 이런 걸 좀 써놓는다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 같은 거에서는 뭐 예를 들어 1번은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 버리기 아니면은 뭐 해석해서 문제 제대로 풀기 어휘 문제에서는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뭐 있었지 엔드 좀 신경 쓰기 뭐 이분 같은 거 신경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얘들아 의식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쌓아놓은 상태에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면서 아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멘탈로 잡아놓은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게 안 사라지지 그냥 또 에휴 그래도 뭐 어떻게들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 디테일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진짜 궁금한 건 너네들은 도대체 저 디테일한 부분들을 위해서 문제 번호별로 1년 내내 경험하는 너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 너의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냐 이거야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너네 내신 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너네 내신도 시험 직전까지는 대부분 애들은 메인은 잘 하지 굳이 얘기하면 영어 시험으로 치면은 본무 남기요 얼마나 싫어하니 너네 그 본무 남기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나 예나 개나 소나 다 비슷비슷하게 본무 남기는 된다고 근데 왜 자꾸 내신에서 점수가 깎여? 미세한 디테일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던 거 하냐면 기본적인 메인에 해당하는 건 똑같이 하되 시험 직전까지도 안 되는 놈들이 있다고 직전까지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이건 왠지 잊어버릴 것 같고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아이들 그런 미세한 아이들은 제가 A4 형지 같은 데에다가 그냥 다 적었어요 그 미세한 아이들은 다 적은 다음에 시험 당일날 시험보기 너네 한 10분 전 20분 전에 계속 보지 이렇게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뭐 했고 이거 뭐 했고 이거 뭐 했고 계속 되뇌이다가 시험 종 딱 치는 순간 시험지에 오우 빨리 와라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혹시? 시험지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좀 가서 스캔을 한번 좀 보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디테일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 빨리 거기만 먼저 별표 쳐놓고 그 근처에서 내가 막 안 잊어버리게끔 써놓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셔야 미세한 문제들도 맞출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약간 미세한 어떤 사고적인 차이들을 좀 정상계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넌 뭐를 하냐고 자꾸만 메인만 하잖아 너네는 지금 수업 때 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메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배우시긴 하지만 너희 개인적 차원에서 안 되는 놈들이 뭔지를 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입장이었으면 수능 직전까지 내가 각 유형별 문제 번호별로 안 되는 거 다 적어서 다 누적해놓은 다음에 수능장에 다른 애들이 막 EBS 보고 기출 보고 그럴 때 나라면 시험 직전까지 아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아 빈칸은 아 서두르 뭐 이런 걸 잘 잡아야지 아 순서 배열은 너네 우리 나랑 했었던 것들 있었잖아 순서 배열은 메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응집성이지만 디테일한 건 뭐가 있었지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뭔가 전환점을 잘 잡자 뭐 이런 것들 있죠 A 잘 읽자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 다 적어 아니 지금이라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거 해봤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계속 누적해서 시험 직전에 너만의 무기로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눈앞에 6월평가원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요 또 6월평가원 당일날 영어시험보기 10분 전 20분 전에 뭐 할래 예선 같았으면 뭐 했을 거냐면 EBS 연계가 너무나도 중요했을 때는 그냥 직전까지 EBS 보고 들어가지마 아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저런 질문 근데 이제 끝났잖아 EBS는 더 이상 연계도 안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뭘 하겠냐고 그럼 시험 직전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푸나? 이거 완전 자살행이죠 큰일 나죠 차라리 모아놨었던 디테일을 참고할 수 있는 뭔가 기재를 만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나 80초반대 점수들 받는 분들 90초나 80후반대에서 맨날 한두 문제 때문에 틀리는 그런 분들 이분들은 스스로가 알 거란 말이야 나는 웬만큼 되는데 왜 코앞에서 무너지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국어에서 나는 진짜 국어에서 아까 뭐 우리 재미로 얘기했던 그 딱따라다 형님이 없었으면 진짜 점수 날아가긴 했겠지만 그거 말고 왜 국어는 더 심하지 않니 얘들아 비문학 같은 데서 선지를 봤을 때 되게 미세한 것 같이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보면 진짜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애매하게 선지를 쓴 것들은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건 약간 인간적으로 나의 실수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그런 것들은 희한하게 1년치에 대한 누적치를 잘 잡아놓은 다음에 계속 멘탈이야 솔직히 이건 실력이 아니야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어떤 공부를 하면 그런 현상들이 다 사라지는 건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런 아주 미세한 차원들은 뭔가 뭔가 수업 하나를 들으면 다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너의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그런 것들을 누적할 수 있게끔 한번 좀 정리해 놓는 뭔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 지금 타이밍에는 잘 안 될 수있는 차원에서 아무도를 생각해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